그래서 최빈이가 뭘 하기로 했냐면은 B에 17 하기로 했구요 오케이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이 친구로 어떤 소리가 나죠? 키 큰거 봐 어떤 소리가 날까요? 에이 그렇죠 뭐라고요? 헤이 헤이 그러면 얘가 헤이 소리 내는 이유 에이치는 에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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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에이가 내는데 에이가 울ка 에이 에이 어디 뭐 감옥에 끌려 갑니까? 감옥에서 뭐 아무것도 못먹고 한 일주일 있었습니까? A가 내는 소리지. 내가 A가 뭐라고? 그냥 일주일은 못봤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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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못했어요. 근데 저 문제 시험치고 문제 할건데? 오케이.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아, 그 다음에. 아잉 뭐? 그렇죠. 여기서 뭐가 됐어요? B가 됐죠.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K. 자, 이 친구는? 그렇죠. 뭐라고요? J. 어쩐지 뭐 이상한 거. 나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제 친구 가져와. 네. J.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알지 말했어. 귀비를 줄었다고. 오케이. 눈이 엄청나있지. 그쵸? 나한테 봐야지. 봤어. 뭐라고? 어? 그렇지. 뭐라고요? 플레이. 플레이. 예. 플레이. 예. 피는. 비슷하네요. 어. 피는. 비슷하지. 엔은. 엔은. 에이는. 오. 와이는. 합쳐서. 플레이. 플레이. 게임하면서 많이 봤잖아. 그 다음. 얘는. 플레이. 플레이라는 거 안 써요. 그냥 바로 시작해요. 플레이라는 거 안 써요. 제 이거 끊어. 제 이거 끊어. 제 이거 끊어. 어? 오케이. 합쳐. 폴. 뭐. 뭐라구? 프레이. 미더. 미더. PV이. 오라마아. 어. 뭐가 됐다구? 네. 네. 이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뭐라고? 네. 큰소리로. 네. 옳지. 네이어. 그래서 N은 A는 I는 E L은 합쳐서 네일 네일아트 할지 네일아트 네일이 손톱이나 못이란 뜻이야 뭐 둘 다 가지고 있어 애가 그 다음 이 친구는 그렇지 그레이 그래서 G는 R은 A는 Y는 합쳐서 그레이 G가 가진 두 가지 소리 그 G 중에서 그 됐고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A A A 계속해서 B가 되고 그 다음에 채연이는 이거 가져가야지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I E 이 짤막 중에서 E가 됐죠 음 아 더 귀엽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채연이 왜 패드 가져가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될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기 C 단계 누르고 여기 C 단계 누르고 호수 찾아서 해 그 다음에 뭐 나왔네 얘는 얘는 Rain Rain 그리고 Rain 자 이 친구는 Snail 좀 큰 소리로 해라 채빈아 뭐라고? Snail Snail 오케이 베리 곧 잘했습니다 어 으 으